안녕하세요 바셀레행입니다 지난번에는 알테미라에서 훈조까지 했고 이번 시간은 기르만 민족이동과 이사벨 여왕의 그라나다 정보까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역사가 스페인 역사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좀 생소한 내용도 많고 복잡할 테니 참고 자료를 보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4세기 말부터 훈족들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이 두드러졌고 잔인한 훈족을 피해 기르만족도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르만 민족에는 고투족들이 있었는데 훈족을 피해서 동로마르토로와 설게 됩니다 그 수류 수가 무려 20만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국경 주변에 특별한 구역에 살았고 남자들은 동로마 군인이 되었고 가족들은 노역을 하며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과 박해가 심해되자 이들은 뜻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며 동로마로 거쳐서 서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변 기르만 민족들과 협력하여 410년에 로마를 최초로 공격하여 약탈을 하게 됩니다 서고투족 왕 알라릭은 곡식이 풍붕한 아프리카 정부를 하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로 이동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알라릭에 이어서 왕이 된 아따울프는 아프리카 정부를 포기하고 이탈리아와 갈리아 지방을 지나서 지금의 프랑스 서쪽 뚤루주에 정척하게 됩니다 아따울프는 414년에 서로마의 공주인 플라키디와 결혼합니다 415년에 아따울프가 돌아가시고 발리아 왕 때 플라키디와 공주를 로마로 돌려주는 대가로 프랑스 남쪽 아키텐 지방 지배를 로마 항제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기르만 민족 중에 수혜보족들은 지금의 포르투카레 포르투 브루가 지방에 409년에 왕국을 세웠고 반달족들은 409년에 지금의 안달루시라 지방에 왕국을 세웁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길만 민족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됩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중부유럽에는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구쪽 왕국은 507년 알라리크 2세 때 프랑크 클로비스 왕에게 전투에 패하여 수도를 뚤루주에서 똘레더로 옮기며 718년 이슬람 정복되기까지 서구쪽 왕국의 똘레더 왕국 시대가 됩니다 원래 서구쪽은 로망 카톨릭이 이단이라 하는 아리우스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589년 종교를 아리우스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서구쪽 시대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신라의 화백제도 같은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기족과 주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710년에 위트샤라는 왕은 후계자를 아들 아길라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여 기족들은 로드리고를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왕과 기족 간에 전쟁이 시작됐고 불리해진 왕 세력은 아프리카 무호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당시 북부와 아프리카는 이슬람 옴미아도 왕조가 700년경에 정복한 상태였고 옴미아도 왕조 타릭 장굴 중심으로 한 2만 명의 군사가 들어와서 귀족 세력, 왕 세력까지 모두 몰아내고 718년에 북부 일부 지역을 지휘한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참고로 이 일부 지역이 훗날 확인이 됩니다 드디어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지배가 시작됩니다 당시 중동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옴미아도 왕조가 750년 아파스 왕조에게 망하고 옴미아도 왕조의 왕가족은 신민지 지역인 에스파냐로 오게 됩니다 수도를 꼬르두바로 정하고 756년에 새로운 옴미아도 알 안달러스 칼리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전기 옴미아도 왕조와 구분해서 후기 옴미아도 왕조라 부릅니다 한편 이슬람이 정복하지 못한 숙보인 북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718년에 아스튜아라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722년에 콩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레콘키스타, 재정복 혹은 국토회복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9세기 중반에는 지금의 산티아고 콤보스텔라에서 예수님의 제자 성인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레콘키스타의 정신적인 중심이 됩니다 이슬람 왕조 알 안달러스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종교의 자유이고 이슬람 국가지만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융화 정책을 펼칩니다 한 손의 칼, 한 손의 코란이 아닌 한 손의 코란, 한 손의 돈으로 종교세를 걷어서 국고를 튼튼히 하고 타종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받게 받았던 유태인들이 이주하였고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대가가 공존하는 왕국이 탄생이 됩니다 불과 150년 만에 알 안달러스 수도 꼬르도바는 인구 80만이라는 유럽 최대 도시로 번쩡하게 됩니다 지금도 꼬르도바에는 당시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역사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종교적, 인족적, 지역적 갈등으로 꼬르도바 이슬람 왕국은 1031년에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시기를 타이파 시대, 본격적인 레콘키스타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외라반도 춘추정국 시대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재증복, 레콘키스트 시대에 영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찰토네스톤 주연 엘시디는 스페인 레콘키스타 시대의 모습입니다 엘시디는 별청이고 본명은 로드리고 디아스비바르 그는 1040년 브루고스 근교에 태어나서 가스티아 산초왕의 친구이며 장군이었는데 산초왕이 죽고 나서 가스티아를 떠나 이슬람 사라고사 왕국에 활동을 합니다 1094년에 굴을 따르는 무리들과 힘을 아빠여 발렌시아를 정복하고 발렌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코 알모라비데 왕조의 침입으로 1099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리스도 이슬람 모두 힘을 모아 모르코 알모라비데 왕국의 외적의 침입을 막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중세시대의 주인공은 가스티아 레온 왕국입니다 기원을 알아보면 아스트리아 왕국이 레온으로 옮기면서 레온 왕국으로 이 레온 왕국이 가스티아 왕국과 합병이 되면서 가스티아 레온 왕국이 탄생이 됩니다 이 왕국이 오늘날에 스페인의 모차가 되는 왕국이 됩니다 가스티아 레온 왕국은 알폰서 6세가 1085년 돌레더를 재정복하고 스페인 남쪽에서는 모르코에서 온 알모라비데 왕조가 안달루시아 지역 발렌시아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르코 알모라비데 왕조는 모르코의 새로운 왕조 알모아드 왕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새로운 이슬람 왕조는 알모아드 왕조가 알모라비데 지배권을 이어갑니다 알모아드 왕조는 스페인 남부 시비아를 새로운 수도로 건설하였습니다 지금은 시비아의 히랄다 알카사르 황금의 탑 알모아드 왕조가 당시에 건축해 놓은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 1212년 춘추전국시대 결승전을 치르는데 나바사 넷돌로사 지역에서 알모아드 왕조 중심이 된 이슬람 연합대 까스티알리온, 보르투갈, 나바라, 템플기사단, 아라곤 등 그리스도 연합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까스티알리온, 그리스도 연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로 똘레도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슬람 지역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어 집니다 베르난도 3세는 1236년 꼬르도바 정복, 1248년 세비아 정복, 1238년 시작한 그라나다 왕조를 신하의 나라로 만듭니다 베르난도 3세 때 이미 스페인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라나다 왕조는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로 그라나다와 말라가를 포함하며 1238년 꼬르도바와 하얀 지병의 귀족 세력이 그라나다 이슬람 왕조를 세면서 시작이 됩니다 1492년까지 254년을 12명의 왕이 제임하였으며 때로는 까스티아 리온 왕국의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며 마지막 스페인에서 1492년까지 이슬람 왕조를 이어나갔습니다 레콘키스타 시대의 주인공은 까스티아 리온 왕국인데 레콘키스타 시대 말기 트라스다마라 왕가가 나옵니다 이 왕관은 1369년 엔니케 2세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왕가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고 막장인데 모두 생략하고 당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훗날 이 왕가에서 1450년 이사벨 공주가 태어나고 이사벨 공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1469년 까스티아 리온 왕국의 이사벨 공주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훗날 이사벨은 까스티아 리온 왕국의 여왕으로 페르난도 왕자는 아라곤의 왕이 됩니다 이들은 힘을 합하여 마침내 1492년 1월 2일 그라나다를 합력하게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 781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하면 이사벨 여왕은 아람브라 궁전을 공격하지 않고 포위한 상태에서 항복을 받으랍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부시기에 너무 아까운 궁전이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라나다의 마지막 왕 보압딜에게 항복을 받으면서 그라나다 왕국에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보압딜 왕이 모르코 지역으로 떠난 후 아람브라 침령이 발표됩니다 개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사벨 여왕은 죽어서도 그라나다를 지키고 싶다 하여 지금도 그라나다 왕실리베당 남편 피르난도 딸 후하나 사이펠리페 손자 후한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럼버스와 신대륙 발견 스페인 예정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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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